헐 밑밥 까놔 안된다 헐 헐 이 왜 진 아몬드 밀크 오케이 알았어 뭐 좀 켜야지 옙 너무 하지 한 말은 안했는데 왜 느낌이 진짜 안 좋은거지 왜 느낌이 진짜 안 좋은거지 나 아니면 누가 워져가지고 10분 후 자기가 하고싶은거다 아 킬 또 뺏어먹었다 아 내 그림이 잘 그린다 아 진짜 아몬드 밀크 데미지 0.8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아몬드 싸트 왜 이렇게 많은거 같지 두유는 진짜 안하던데 아몬드는 거의 세 번째 뜨는거 같지 재영신 오오.. 이제 행사막에서 성경 뜨면 될거 같고 야 시所以 1 star молит 학교종이 모노노 어? 예 이게 낫나 deci 이 영상이 떴다. 유명한 건데요. 유일의 스케치북인데. 몰랐어. 그 말은 먼저 되지 않을까? 매일 먼저 해.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오! 삼따봉! 어 잠깐만. 이거 먹은 다음에 달방 드라다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빨간 때부터 잘지. 시발. 시발. 사서 고생하네. 이 게임하면서 졸지에 비호감 되는 음식. 두유. 두유는 원래 비호감. 아니 근데 현실 두유 말하잖아. 아 현실 두유도 비호감이라고 내가 할 말 없는데. 근데 나는 두유나 이런 거 안 다려서 그냥. 삼육두유. 여기 삼육두유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야베로. 아몬드우유 좋아하냐 하는데? 아몬드우유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실에. 이게 시발이 없겠냐 그러면. 아몬드는 아몬드지. 민초우유도 있는데 뭐. 이거도 아이가. 그냥 차라리 용암 먹겠다고. 용암 맛있다. 이거는 죽는다 아이가. 민초 먹어서 죽는대. 죽지 않는다 아이가. 죽는다.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갈수록 안소리된다. 정신이 죽는거지 그래요. 아이 바로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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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형 죽이는거야 사람을 그만 죽여 오히려 빨리 뛰면 좋은건가? 난 잘 모르겠다 죽어버려 그냥 죽여버려 오 나 벌써 2천사야 2천사 너희 레오진 죽어라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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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오진 죽어라 야 나 딜이 좀 수상한비 잠깐만 죽었냐 너 죽어라 뭔가 수상한 딜이지 0.87 야 원래 한 1점 멘트 될건데 아인가 언제 들어왔는지 뭔가 데미지 낮은 판인거 같은데 이게 맞나 엑싱 로그 계속 돈 나가네 요즘 탈컵 안하는데 왜 알아 그러게 왜 안하지 뭐지 바쁘다 탈컵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방금 거미 이새끼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왔는데 내가 잘못봤나 그러게 자 내 꼭대기에서 내 밑에까지 한 원 원 턴에 왔는데 내가 잘못봤나 아니 언제 끝나 이방 아니 끝나지가 않아 작교종이 따먹는다 어서 모이자 명의를 따먹을 수도 있죠 모이 싫어요 모이 싫어요 어 그 안달달한 버전도 있대 우리 다이어트에 안달달한 버전도 있대 야 그냥 맛이 계속 켭니다 나 안 먹어보고 그냥 먹기 싫으면 나보다 싫어하거든 오! 홀스피 왜 맛이 나쁘지 않았나 대신해주네 베타 이거 안키냐고 나중에 킨다니까 예 뭐 적당히 예 아 근데 이거 데미지 비례인데 여기서 땜에 산걸 모임? 아 왜 이렇게 심시하면 나오네 와 말도 안냈다 지금 모임 이거? 뭐 아 몰라 그냥 써버려 아이 사랑진나서 심시하면 나오는데 아 까먹으면 비싸링이 고마랑 그럴 수 있지 불심 먹어야지 맞다 이거 불심 먹어도 부재가 되려나 모르겠다 근데 아 불심마다 더 좋은게 있나? 불타른 심장 없다 솔직히 없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불심 뒤에 있다 나 지금 돈 먹으려고 지금 아아 알키 알키 먹으면 나 죽어요 이사람아 불심 말고 보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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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시드 크람 먹고 게임을 터트리든가 확실하게 불심먹이 낫기 아니 지금 당장 지금 부스트를 못잡아 이거 아 어깨 어깨 아니 별심만 hac learned 아 아 퍼드라 샵? 진짜? 진심? 아니 미쳤냐 나 이거 눈물에 안맞거든 나 맞춰야 하네 집게 bord Games 라빈 돈 좀 줍자 지금 돌이 너무 달달하거든 크크크크크크 얘 템도 떨어진게 참 좋다 테크2 없던 아이 테크2 디미지가 안 나온다니까 유리조각 안 kn 시발 데미지 0.87 점점 х 어느선 너 게임을 해주네 착하네 참 가시키야 지가 하고싶은거에요 차라리 가테드가 나지 않나? 가테드? 가테드? 어 괜찮은데 근데 이게 눈물이 작으면 그게 또 꽝이 작아가지구 아 근데 많잖아 아 데미지가 근데 너무 낫다 지금 먹어야지 그러게? 가테드 먹은게 아는가? 데미지 1.5만드에서도 가테드 먹었었어도 괜찮은데 혈사기 혈사좀 아닌데 오케이 가테드 먹어볼게 이거 가테드 괜찮을 것 같다 많이 나가거든 이게 유도도 있으니까 아니면 저거 먹든가 저거 행성 그거 행성 행성 그거 그거 우라노스 같은거 그거 왜 그냥 다 올려버리게 얼리면 공격 못하잖아 죽어야 얼거든요 아 그래? 나 책상인줄 알았는데 죽어야 얼 그래서 1대1은 의미가 없다 가테드 나네? 아 지금 천사셉 성경 가테드 로자리 어 괜찮은데? 얘들 이미 무장타 먹었네 괜찮은데? 괜찮았어 괜찮았어 누가 추천했냐 이거 누가 추천했냐 이거 야 드디어 저 마음에 드는 훈수가 좀 내가 좀 싼 땀 해줄게 어딨냐 그냥 김밥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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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여기서 내가 너를 따봉주거나 뭐 할수가 없거든 배눈을 줄게 흐흐흐흫 일한 사오작용 내가 멋지였나 내가 멋지게 먹은 것도 내가 너를 해줄수 있는게 딱 세개가 있어 자 첫번째 너를 신고할수 있고 두번째 너를 배눈을 할수 있고 그것도 원밖에 안될 그 얘기 더 하고싶긴하지만 더 안되더라고 그 다음에 세번째가 이 채널에서 너를 차단해보는게 얘기했어 근데 그런거지 돼? 어 健seong- 획박하냐고 ik- 내가 조용세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 ik- 그래서 그냥 감사의 의미로 주는 거야 ik- 뱀당한 그거를 순장삼아가지고 평생 갖고 다녀 ik- 어 축감이 나오지 지금 나 축감이 잘하나 지금 분위기가 그치? ik- 좋겠다 그치? ik- 야 나도 아직 안먹어본 bene ik- 와 그니까 어떡해 야 야 장난하시는 건데 니가 좋겠다 ik- 아 해치기 하지마라 진짜 ik- 야 데미지 실화냐? ik- 정마 데미지 실화냐 잠깐만 데미지 왜이렇게 세 왜이렇게 세 그러게 좋네 뭐야 오 서프버스 서프버스 고정 데미지라서 오히려 좋아 그냥 뭐야 배는 좀 갭하고 저거 했다 그냥 메시지 삭제는 안해줬다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저거다 메시지 삭제 러지 먹을 거거든 무장토화 잡아 데미지 개 세인데 아잇 지금 카테르 맨날 면사 나일때 먹어도 그런거 과연 알라비를 왜 롯데마트에서 파냐 아 신발이구나 아이 좋아 사망진단서 비중 없는건 너무 좋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신나 아이 좋아 아이고 화가 많이 난 친구다 아이 대형신이야 아이 대형신이야 아이 대형신 좋아 아이고 좋아 우주주 좋았어요 아이고 그랬어 유니구 끌한테 와야되지 응 네 건브 그래 잘. bara 네가 안 때렸 금액은 나랑 하는수 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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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데미지 너 pes 절대 안 먹지 와 메이드 인 어비스 데미지 1.5 짜리 솔직히 나나쳐서 먹었다 인정 아니라고? 어쩌라고 ESPC 아니 정적 키는데 리스톱 구조 전사 12 눈이 게임 깬 것 같은데 로어비스 크림 에이 마이 데미지 아니 어비스 왜 터먹어야 돼 어허 선 넘네 어허? 나는 왜 마이크를 검색했는데 왜 도대체 데미지가 1.5라니까 내가 보여줘야 해 아니 보고 있는데 어디야 어비스 스텝 데미지잖아 어 스텝 데미지 맞아 오 근데 하나 주잖아 응? 차라리 하나밖에 안주잖아 흡수해야 더 주는거잖아 그니까 그걸 설명해주세요 감사해요 안하신다고요? 도라인가 ㅋㅋㅋㅋ 나는 내 시청자들 절대 이렇게 말 안해 하지만 내 신자가 알잖아 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야 밀다? 아니 그냥 밀기만 밀어 아 밀밀 그냥 밀어 그냥 그냥 절벽까지 밀어버린다 어 밀지마라 죽을때까지 민다고? 허허 안그래도 나가지고 사야됐네 미안하다 1.5에 데미지 넣을라고 아 근데 어차피 성격만 나와 darut 그니까 더프 10.5라麻 EX맨 오 스피드 바로 내려가는거 봐 올라가지암 데미지 3.1 아 2.0이구나 어 뒤에있네요 어.. 오케버스때문고 아니 내 여왕 참.. 그지새끼 죽여버려 이경우님.. 에알탄 좀 사줘 나이스 나 돈이 없어 돈이 뭐야 뭐야 뭐 먹었어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와 나 지금.. 아니 갓테도 너무 좋은데 이거 불신 먹어서 후회할 뻔 아니 후회나 안했으려나 그래도 나무팀 아이씨 ESP네 아이씨 기본판 ESP있습니다 프리즌에서 한 번 당했었는데 정돈 퀸인데.. 에임인데 좋아 에이맥은 아까 내가 한 번 죽였다는데 에이맥은 아닌 것 같고 핵과 상대하는 ESP다 벽뒤에서 머리를 두둔하면서 나오네 핵을 죽일 수 있는 핵을 이길만한 게임이야 진짜 그러한치고 에이맥만 아니면 이길 수 있다 오히려 반동이 없어가지고 어 에이맥은 에이맥이고 그게 제일 빡신 아무도 할 판 다 처맞는 게임 그건 절대 모르겠네 어? 그거는 핵의 끝판왕이지 악질 그거는 진짜 진짜 그거는 벤 잘된다 이거 글쎄 아니? 너무 잘 보이던데 하기면 좋겠다 그거 싸구려야 될까 그거? 숨길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던데 응 진짜 악질인 것들은 핵인지 아닌지 숨기면서 진짜 어 끝까지 하는 놈들인데 난 그런 얘기 개 싫다 진짜 사실 핵을 쓴다는 시점에서 다 악질이긴 해 근데 근데 솔직히 그 오존 아이템 그 뭐냐 모든 휘장 얼락 얼락 모든 도안이나 그런 거 얼락하는 핵은 운전 할만한데 사실 이해되는데 그런 식은 이해되는데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떠한 핵도 나면 이만 즐기세요 저거 어 남한테 개 주지 말라 그냥 스토리 모드 하면서 그런 핵사랑 그냥 그건 이해되는데 근데 그걸 왜 굳이 온라인 가져오는 거야 난 이해되는데 왜 되냐고? 나도 몰라 아 3주 전부터 엄청 영상이 많진 않고 있긴 있네 그래 그건 레전드야 그거 진짜 안 볼래 저 사람 나는 그거 좀 행할 때 많을 때 내가 랭크를 안 하고 거의 게임 접는 수준이어가지고 난 별로 못봤는데 아무튼 어느수가 좀 많이 봤댄다 엄청 많다 3판에 1판정도 만나는 꼴 뭐 한 번 때리면 죽음? 어 나한테는 한 대 때리고 그냥 가만히 서있거든 상대가 나한테 게임 중간에 이긴다 이긴다 아 본지 알아 다시 만나면 나 트렌더 하박이 나 림리 림스톤 나 지금 혈사범 게임 망할 것 같은데 그런 애가 본 적 있다 언수 니가 에임이 좋다고 내가 이걸 보고서 니한테 그래도 에임이 좋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먹어야 하나 칼리스틱 아니면 다른 모비다 이번 앙바만 갔다가 먹어야지 그냥 5층이지 지금 오케이 엉거리 그나마 칼리스틱 칼리스틱이라도 쓸 줄 안다고 해주는거 좀 감사하게 여겨라 나 솔직히 세미는 진짜 에임 좋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언수는 동의를 못하겠다 난 게임은 별로 안하잖아 어느정도 하는 애는 맞는데 잘하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언수가 에임만 보면 뭐 탄덕 수준 아니구나 그니까 언수랑 세미 딜넣는거 보면 나도 못할 건 아닌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지 스나로 딜넣고 스나 헤드넣으면 그냥 250바로 딜들어간다 얘가 와우 와우 그냥 먹어 그냥 이겼네 그리고 칼리스틱으로 붙어서 딜넣고 못할 건 아닌 것 같거든 없어도 못하지 씨발 없네 왜 없노 올라가 안했거든 열어야 되니까 키퍼갱이 왜 들었나 그냥 안했어 M19 아킴보로 일곱명을 잡았다 한 공간에서 이 시놈이냐? 나 그냥 옆으로 슥 들어와서 뒤에서 계속 쏘니까 일곱명이 눕더라 안거워 이보 기절초풍 안거임 으아 와우 와우씨 와우 와우씨 전도 무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M19 아킹 M19 아킹 으아 M19 아킹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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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무슨 배웅진이냐고 씨 배웅진 저랬나? 배웅진 아니라 배웅진 정해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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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웅진아 항상 방지 대기 중인데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 사탄경 어서오고 아 근데 스피드 갑자기 꽤 빡치는데 잠깐만 맞나 네 네 스피드가 뭐 이런식으로 보리툼는 뷰어쓰기라 하하 거짓말하지마 하하 뷰어쓰기 없다 헐 1.44 내려간다고? 오오 오오 아 뷰어쓰기가 있다는건 일단 불법적인 루트로 닉네임을 만들었다는 아 아 그게 핵이랑 직관드지 아 근데 딱히 그런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더라고 그냥 아 그래? 그냥 공허에서 닉네임 바꾸는거중에 그 뷰어쓰기 쓸 수 있는 트릭같은게 있더라 왜이냐? 아 래쉽도 있긴 했다 그래 뷰어쓰기 안되는데 근데 이제 뭐지? 의심을 해봐야되는거지 근데 약간 래쉽 채팅창에서 한국어 쓰는거랑 비슷한 그런거 아닌가? 그냥 쓰자 세미 안내셔 액티브게 안써야겠다 액티브게 안써야겠다 뷰어쓰기가 있다 일단 1차로 의심은 해봐야되는데 하하 그래끄리네 하하 봐바 일단 내가 뭔가를 했다 약간 그런 뜻이랬지 어 싸가저오 하하 아니 그런데 기약한데? 아기 교환 요즘 또 안그래도 의심되는 흑효성이나 DM 울트라 이런거 같은게 너무 많단 말이야 또 두근대는 어지마라만라 다 핵을 솔직히 흑효성은 좀 간신하긴 해 어 50% 열렸어 웬일로 열리냐 근데 그게 핵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 아 근데 뭐 거기서 솔직히 나도 약간 솔직히 탐막이 나거든 핵으로 얻는다 좀 게잉 어 어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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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파일 건드려서 쓰는 걸로 알아요? 오 마이 스피드 마이 스피드 아 스피드 올라가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굳이 아니구만 내 데즈캣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구나 하하 마이 데즈캣 오 나이스 아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맛있다 아 이 마이크가 사람이 음색 특이한 거지 마이크가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 니가 마이크가 저긴 좋아 타마스는 사실 워돈에서 무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헐 어딜 가든 데미지가 똑같아 처음 알았습니다 하자 반동을 잡을 수가 있으려나 하아 반동을 잡지 생수 다 갓바 하나씩 와 비방 위치 봐 저거 찾으라고 있는 거야 저거 어디 보자 생수랑 생수 아 아 못 찾는다 나랑 타고 못 찾는다 나도 못 찾는다 나도 못 찾는다 와 개 악질이네 아 아시 아.... 아... 마지막은 한, 칸가? 잠깐만요 붙어있는 호딱지도 그거 되나? 후광이? 내 기억으로 안 된다 교훈 sano 그래도 이거 자체가 좋아요 핫헤드는 안드시 Workshop 되는거 같은데? 아니 이게 저건 내가 봐도 된 줄 알았나 안 됐더라고 좀 있다 보호선다 trasigo 실패해보시고 유곤수 칼리스로 한 스쿼드 전멸 아 되잖아 지금 되잖아 뭐야 되네? 나 옛날에 안되던데? 아 된다니까 나 방금 내 잘못된게 아니었어 아 나 옛날에 이거 안되길래 아 피치했나 하고 있었는데 방금 렉 걸려가지고 1프렘밖에 안보이는데 봤네 내가 아 역시 1프렘만 아니겠다 그래 한 10프렘 정도 됐어 아무튼 이제 그럼 막 잡았네 이게 막 갓헤드가 너프해도 이거 딥 데미지가 들어가는 간격 있게 좁아가지고 좋긴 좋고 당연하지 물론 옛날 끝이 아니긴 한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리디어 깰 수 있다 진짜 스텝 데미지가 그냥 다 들어가나? 어 옛날에? 틱데미지 스텝데미지가 그냥 계속 들어갔나? 그 3분의 1 이런건 아니고 그냥 온전한 틱데미지가? 스텝데미지가? 3분의 1 3분의 1 아 3분의 1이지 그래 아닌가? 아무튼 3분의 1은 2쯤이었다 애프터벗을 때는 안됐던걸로 기억함 2대 아 그래? 근데 아직 안됐던데 초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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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나오면 인재를 줄게 4년? 아 여기서 만다고? 아 여기서 만다고? 솔직히 금연이란게 없대? 그냥 매 순간 참는거라는데? 맞다 그니까 이게 그 계속 계속 피고 싶은걸 찾는게 아니라 보통 다 안필라면 안필수는 있는데 그 훅하는 타이밍이 몇 번은 그거를 밥 먹고 나서 소심할 때 이제 총재했을 때 갑자기 어 언제가 제일 심하냐면은 샤워하거나 썩어 아 그래? 그때가 타이밍이었냐? 차담이 미친 해본 사람 많아 후우 힘들다 너희들 담배 피지마 담배 안 피지마 담배를 담배를 칠하는걸 넘어서 혐오하기 때문에 담배는 그냥 마약이잖아 약한 마약이지 약한 마약이지 약한 마약이야 진짜 아 그게 맞음 약한게 아니고 맞음 진짜 어 약하지 근데 독증세는 있어도 사람을 막 죽어요 와우 한각증세 이런건 없잖아 집안에 악마 셋이네 천사세계의 악마가 다 맞췄다 야 악마 셋과 천사세계가 그 공존할 수 있는 신기함은 뭘까요? 갑자기 십자는데 이거 어? M91? M91이 뭐야? 총 딴 쪽에 사람이 나와 총인건 아니다네 총 미적인데 그걸 모르겠냐 개새끼야 내 친구들은 무조건 똥 쌀 때 어떤 총이야구요 무슨 권총이에요 아니면 그거 LMG 그거 PKM 하영원이잖아 플레이잉 지하 n Are 광고하냐고 지금 야 나갈 수 한번 들어봐 한번 에이 한번 4억만 해봐 맘안들어 환불해줄게 들어는 드릴께 한 2초 정도 아 좋네요 다음에 살게 자 이번 층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에이 은지 그러지 말고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 좀 타라 보셨나봐 이분은 좀 안 알아봤어? 아 금지 알아봐야지 그러면은 자 이게 보통 40만원 하는 거 이만 가잖아 정신아 솔직히 앞집가도 40만원 달라해 근데 야 39만 5천원에 줄게 내가 아직 차비값 챙겨드릴게 나 집이 멀어 스트레스 타고 가야돼 그럼 2만원 깎아줄게 거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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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돼 이제 구걸하는 거 아냐 그친데? 내가 이거를 35만원에 사오거든? 근데 내가 더 남겨먹지 못해 그니까 딱 거 까지지마 2만원에 삼 beispielsweise 38만원에 딱 거기까지 38만 천 원! 오케이 거 까지 eland주지 responses 언드위에 다른 팀 르엣 먹어야지 어제 피 너무 많아 아 나 좋고 왜 안 썼냐 병씨나 담가봐 당장 안쓰면 되지 어 사신다고? 김밥집 사실거에요? 사실거야? 그러면은 38만 1000원을 내 계좌번호 하나 보니까 넣으세요 왜? 이거 안 넣는다? 그럼 넌 개내끼야 산대딸 안산다 이러면 안되지 그지? 어 당신 주소 다 알고있고 하니까 조심해요 이거 입금 안하시면은 내가 딱 지금 3초 드릴테니까 입금 안하시면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차가 껴줘요 야 어떻게 알았냐 주소 어떻게 알았냐 아 요즘 다 이끌해도 돼요 참 이게 좀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죠? 난 안되던데 이게 어떤 상관이면요 보험사랑 좀 이렇게 하는게 있어요 안산한 벤입니다 무슨 보험사가 시발 정보수실했던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데 아 육지원생이야 계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 계시죠? 아버님 싸인 뭔지 알아요? 혹시 그러면은 여기 흰지포기각수랑 이거 있는데 싸인은 좀 해줄래요? 아 요즘 육지원생 개나도 없냐? 어휴 아 그리고 액천리 대변님 아이 필요하신거 같은데 하나 하시죠 이분을 장마 아휴 아니 데미지 이게 1.3이지? 여기서 일을 좀 하셨으니까 제가 임직원 할인해드려가지고 좀 싸게 드릴게요 싸게 와 데미지 봐 미쳤다 와 싸네 미쳤다 에헴 이웃 지영관통은 뭐 얼마나 하자? 아유 관통은 뭐 얼마나 하자? 지영관통 먹었어야 했나? 아니 살아하시고 뭐 붙어있을까 이거? 이웃시라고? 아시시 유치원생이 노무현대림 유치원생이 노무현대림 알수도 있지 자, 여러분 대통령이 하라해요 알지마 태정태세를 문안세 하다가 쭉 가다가 이게 대통령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역사를 잘하는 걸로 하면 안 되나? 알지마 아, 인천이 DC도 볼 수 있지, 그래 그래 아니야, 알지마 아, 억울하다 난 내가 억울한 게 아닌가? 학생 DC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DC를 해드릴게 디스카운트 좀 해드려가지고 35만원만 입금해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고 입금해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3초가 지났거든요? 2배로 올라왔어, 여기 방금 목숨 값이 진... 데미지 너무 세다, 이거 2가 아니다, 이거 가틀에 뭔가 맞는 판단? 김밥이가 가틀도도 알려줬으니까 김밥이 내가 니 친구야 내가 니 친구야 내가 돈 받으러 왔는데 니 계좌까지 알아야 되니 돈 받았으면 계좌 알아야지 뭔 소리 안가야지 알아야지 돈 받기 싫어? 알아야지 너는 이거하고 오랜만에 베르단스크 필요할 볼래? 아이고 막 arbitrary 미래가 보인다고 갱리... 갱리워존 이미 갱림인데? 갱림 말고 개이합시탄 그냥 개이오 drafted 둘이 잘 하시고요 아벨조스님 있겠다 아벨여쿨OD 군데가셔서 좋은사랑 하시기 바래요 좋은시간에 압림이 없으니 꺼이 안쪽에 어스 마침 내가 성당이 있다 이 ㅅㅂ노나 성당에서 게이는 안바라주던데 아 이거 먹으면 갓에서 사라지는데 갓에서 사라지면 유도만 생기겠는데 갓에서 사라지면 유도만 생기겠는데 하지만 참을 수 없지 아 나 부적있어 부적있어 괜찮아 아 부적은 되네 뭐야 ㅅㅂ 부적은 또 저기 되네 ㅅㅂ 같은대가 뭐야 ㅅㅂ 이게 뭐야 ㅅㅂ 와 부적 야 저거 아 저 뭐야 초록색깔 코딱지 ㅅㅂ 개미지 걔 좀 부르긴 하긴 하네 진짜 발작할 뻔 했다 세미 형 기가 발작받을 눌렀 뻔 했다 걔 좋겠네 아 잠깐만 ㅅㅂ 다행이다 반대로 안돌렸다 반대로 같이 했는데 갑자기 한 놈 반대로 돌리고 아니면 갑자기 한 놈 뭐야 난 시계 하하하하 뒤져라 반신해보기 아니 딴거 모르고 재밌네요 not enough tears up 레알 아니 저 중분킴 볼 때마다 내가 참 흔히 묘하단 말이지 오고오스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왜 나오는거지 아니 아니 재민이가 보지 중분킴 봄은 또 내가 또 그 썰을 안 풀 수가 없는데 뭐 뭔 썰인데 또 시발 네 딱 고등학년 딱 여럿 겨울바 끝나고 고3 때 온라인 수업한다 했는데 근데 구글 클래스룸 기억하냐 아 그거 나 구글 닉네임 김중북이여 바로 내 실명을 바꿨다고 아 맞다 맞다 alle 벨 심지어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아무리 짜 Five 아니 내 앞에 두 명 있네 그 쪽이 아니구 맞다 나 그때 그 그 의식 오늘 몇 연승이야 15